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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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발 티난다! 이거 벌게요 지금 어제 놀다가 뭔가 발에 찔렸나 봐 빨리 병원부터 갔다 와야 될 거 같아 여러분들 좀 이따 만나 왔다! 지금 허둥이 발 전부 다 약바로 붕대 감고 왔어 근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허둥이가 병원 가서 다리에 붕대를 감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는데 특히 패드에 소변 대변을 지금 못 누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소변 대변 한 번도 안 놓고 내일은 눌려나?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미상사태입니다 허둥이가 잘 걷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미상사태입니다 손발에 붕대를 감는 바람에 소변을... CCTV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새벽 5시를 넘어서 6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허둥이가 패드 근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 패드에 소변으로 감을까? 허둥이가 패드 위에 서서 소변 자세를 취하는데 어... 잠시만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이거 약간 이상해 어... 소변 못 누겠어 어... 그냥 앉고 누워버리는데요? 다리에 붕대를 감아 놓은 상태다 보니까 불편해서 그러니까 패드 옆에 누워있어 어... 지금 참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소변 누고 싶어 안돼... 참아야 돼 소변 누고 싶어... 안돼... 참아야 돼 어... 지금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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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찝찝해... 일어나야겠어 어... 일어나니까 다리가 아파 으아악... 다 젖었어 지금 며칠째 허둥이가 소변대변을 안 누고 있어요 맨날 병원 가가지고 회사 선생님이 손발 치료해 줄 때 그때 이제 무서워가지고 소변대변을 누고 있는데... 병원 관계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둥이 소변을 누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지금 간식으로 유인할게요 허둥이 간식을 패드 위에 조금씩 올려놓을게요 여기를 약간 이제 못 가더라고요 패드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를 작게 작게 해서 패드 위에 올려놓을게요 패드가 최숙해지게 만들어 봅시다 자 허둥이가 패드랑 친해질지 안 친해질지 지 지켜보자 오! 지금 허둥이가 패드 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지 그렇지 왔다 갔다 하면서 패드 위에 있는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오 다 먹었어 다 먹고 그냥 가네? 여기 오줌 싸라고 놔둔 건데? 오! 다시 허둥이가 지금 패드 위에 왔어 왔어 약간 지금 소변누는 자세를 취했는데 오! 바로 이거 반응을 보이네? 그때 이후로 약간 소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소변을 못 누다가 이제 드디어 소변누기 성공하였습니다! 이야! 이거 하루 종일 오늘 참고 참다가 싼 거야 허둥이 잘했어 잘했어 이제 오줌 누는 거 다시 퍼득했어 내가 좀 똑똑하지? 오! 지금 허둥이가 소변누자마자 이번에는 똥을 두려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자이크 이야! 드디어 허둥이가 오늘 소변대변 모두 성공했습니다 네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소변대변 누면 안 된다 알겠지? 허둥이가 이제 발바닥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공대를 풀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발바닥이 찢어지고 뜯겨 나갔었는데 지금 다시 발바닥이 다 살아났어요 다시 다 돋아났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리고 앞발은 찢어졌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 완전 다 나와가지고 깨끗합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깨끗해 그래서 이제는 병원을 매일 갈 필요는 없고 가끔씩 체크하러 계속 가고 있어요 손! 오...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 그래도 발바닥이 새로 났기 때문에 아직 피부가 약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하러 갔다든지... 이런 과정이 됐는데 그리고 산책 같은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된대요 현재는 이제 연구소만 있고 근데 아직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월마다 이제 이 앞에 마당에 나가가지고 산책을 쓰고 있어요 더 아물고 세상이 더 돋아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면 이제 매일마다 데리고 다시 한강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특히 홀려를 끝나기 전에 수영만 한 번 시켰고 싶긴 한데 어쨌든 건강이 최고지 정말 오랜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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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во... 아냐, 뭐지? 아냐? 저거 어디서 왔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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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아냐! 젤리 미소 기대한 뒤 오둥이 오둥이 나가자 아이쿠! 나갈까? 오둥아 디테일 문 aqui 열린다 빠반빠밤 아아! 오둥이! 오둥이~~ 오둥이 가자! 허둥이 가자 가자! 점프! 자 가자! 아이고 잘 뛴다 이제 허둥이 잡아라! 허둥이 잡아라! 허둥이 잡아라! 좋아 허둥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어! 허둥이가 나무가 빨라 오! 가자! 그렇지! 오! 오! 아이쿠! 두,둬! 자! 아이쿠! 손 걸치! 허둥이 잡았다! 허둥이 잡아라! 자라! 잘생긴 얼굴 오늘은 그만 보여줘도 된다 허둥이 자 어서 누워! 허둥이 누워! 자야지 허둥이! 아이쿠 허둥이! 허둥이 TP 무릎이 То 문이 잡아라! 진짜 엄청 Money available 허둥이가 좋아서